안녕하십니까 구현강사 채창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12강 김수영의 파박가에서와 김혜순의 별을 굽다 자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금 이 두 편도 다 중요하고 또 김수영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의고사에 6번이나 나왔어요 수능과 모의고사에 지금 이 파박가에 사는 실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이를테면 1994년 1차 수능에 폭포라는 시가 얼마나 중요하면 수능 첫 시점부터 나오겠니 그 다음에 2003학년도 9월 평가원의 눈이라는 시가 눈이라는 시가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2008학년도 수능에 사령이라는 시가 그 다음에 2013학년도 수능에 폭포라는 시가 다시 한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2017학년도 수능에 구름의 파수병이라는 구름의 파수병이라는 시가 한번 더 나왔다가 그 다음에 2021학년도 9월 평가원에 사령이라는 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복 출제도 되고요 이렇게 자주 나온 작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한 작가입니다만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2021학년도 9월 다시 말하면 재작년 9월 평가원이 나왔기 때문에 나온 지가 조금 시간이 짧다 주기가 그런 측면에서 약간 아쉬울 뿐이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작가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작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계란의 껍질이 깨어지듯 삶은 계란의 껍질이 깨어져 중요한 건 삶은 계란의 껍질은 별로 좋은 게 아니지 왜냐하면 누가 삶은 계란을 먹는 사람은 없잖아 삶은 계란의 껍질을 먹는 사람은 없지 그 삶은 계란의 껍질을 벗겨야 그 안에 삶은 계란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 삶은 계란의 껍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벗겨지는 거야 벗겨지듯 했으니까 지규법을 쓴 거고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자, 묵은 사랑이 벗겨져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삶은 계란의 껍질은 필요가 없듯이 여기는 묵은 사랑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낡은 사랑이야 낡은 사랑 이 낡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의 푸른 새싹을 보아라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서 이 둘은 일단 색채대비가 이루어졌어 색채대비가 이루어지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푸른 새싹은 결국 새로운 사랑이 되는 거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옛날 헌 사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니까 명령형을 쓴 거고 이렇게 명령형을 썼다는 것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걸 찾아야 한다 그래서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 자,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거래 이건 역설법이야 얻는데 어떻게 잃어 역설법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새로운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랑을 얻으려면 얻으려면 묵은 사랑을 묵은 사랑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묵은 사랑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고 결국 이게 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따 주에 따로 안 써드릴게요 이게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역설법을 통해서 주제를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주제를 이렇게 제시해 두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구조 똑같아 먼지 앉은 석경 너머로 너의 그림자가 움직이듯 그럼 여기서 너의 그림자란 건 허상이야 허상 제대로 보이지도 않지 먼지 앉은 석경이 뿌옇는데 거기에 지금 그림자가 지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 그림자가 움직이듯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자,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 지금 뭐하고 있냐면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이게 주제와 관련된 거니까 주제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반복이니까 리듬감, 운율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슷한 구조를 계속 마지막에 배치함으로써 형식적 안정감 형식적인 안정감을 준다 자, 됐지요?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에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있듯이 자, 이건 원래 말라야 돼 말라야 돼, 젖어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젖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젖어있다는 것은 지금 떠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집착하는 거 이렇게 마르지 않듯이 묵은 사랑이 니우치는 마음에 항복판에 젖어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 과거를 떠나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은 곧 인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를 구성했습니다 1, 2, 3의 다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1번 이 시는 주상적인 관념 사랑이라는 그 주상적인 관념을 관념을 푸른 새싹이라는 것으로 자연현상에 빗대어 자연현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지금 역설법을 썼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통사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을 쓰고 있어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강조지 주제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형 어미에 마지막에 뭐뭐한다, 뭐뭐한다 하고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정적 어조를 사용하는 거야 그 말은 지금 화자의 태도를 더욱더 강조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신은 그렇게 어려운 시 아니야 그러니까 구조만 잘 이해하면 돼 결국에 옛날했던 과거의 사랑을 버려야만 새로운 사랑이 온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가겠습니다 자, 김혜순의 별을 굽다에서 김혜순 씨는 이거는 아까 이제 이게 2021년 9월이라고 했지 이게 지금 가면 나의 이 시가 나왔어 그러니까 2021학년도 9월에 아, 별을 굽다는 이 시가 아니야 이 작가가 나왔고 제목은 한강물 얼고 눈 내린 날 한강물 얼고 눈 내린 날이라는 이 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짝꿍이었어요 그때 가, 나 지금도 똑같이 가, 나 이렇게 짝꿍 구조로 나왔네 짝꿍 구조로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자, 4호선에서 2호선으로 지금 갈아타려고 했어요 이게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죠 지하철역이 지금 배경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 공간적 배경은 실제 지명을 쓰고 있는데 실제 공간적 지명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다가 지금 뭘 부여하는 거냐면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에스칼레이터에 실려 올라서 돌아다 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자, 저기서 저 수많은 얼굴들은 결국 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 되겠죠 현대인의 모습이 되겠고 지금 여기서 마주치고 있다는 이것이 이 시의 시상의 계기가 됩니다 모두 붉은 흑가면 같다 자, 얼굴들이 붉은 흑가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의 외양을 묘사했는데 여기는 이 외양을 붉은 흑가면 같다고 해서 가면이라는 건 늘 표정이 바뀌지 않지 그래서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거야 외양은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다 자, 다음 무표정한 저 얼굴 어디 속에 그러니까 붉은 흑가면 무표정한 저 얼굴이지 그 속에 아침마다 두 눈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있을까 자, 아침마다 두 눈 번쩍 뜨게 하는 힘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은 이 깊은 땅 속을 이건 지하철 얘기하는 거예요 지하철 이 지하철 속을 민물적하게 하는 힘 숨어있을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정은 무표정인데 표정은 무표정인데 오늘도 하루를 살기 위해서 매우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열정적인 삶이었어요 이해됐죠? 열정적인 삶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려 앉아 별들을 감아서 구워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 구워내는 분은 그리고 여기는 구워내는 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신이에요 조물주 조물주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여기서 운명의 별빛이야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지듯 몰려가는 땅 속은 너무나 깊어 여기서 지금 땅 속은 지하철이야 지하철 그 지하철은 너무나 깊어서 그 별빛이 여기까지 닿기나 하는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운명이란 건 신이 만들었어 이해됐죠? 그런데 결국에 운명이란 건 신이 만들었지만 사람들의 열정은 사람들의 열정은 신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부여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운명은 신이 부여한 게 맞지만 저 힘은 신이 부여한 게 아니야 즉 즉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열정은 그래서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 있는 밖에서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이나보다 자 뜨거움 불가마 그러면 여기서 뜨거움과 불가마는 아까 얘기했죠 금방 얘기한 대로 잠깐만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 뜨거움과 불가마는 결국에 삶에 대한 열정이 되겠어요 삶에 대한 열정이 그 가면 속 어딘가에 있나 보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 여기서 진흙으로 돌아간다는 건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세우는 자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강한 생명력이 되겠지 그런 강한 생명력을 가진 불가마가 하나씩 깃들어 있나보다 저렇듯 10년 20년 50년 얼굴을 구워내고 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 여기서 뜨거운 속이라는 건 다시 한 번 더 열정이나 의지가 되겠죠 그죠 그 속에 붉은 흑가면이 있나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굴이 무표적인 것도 그 열정 때문에 구워져서 그런 것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시는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사람들을 예찬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다 정리됐죠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일단 이것도 일상의 체험을 일상의 체험을 확대해서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사색적인 태도 생각하고 있잖아 계속 이게 사색이란 게 결국 생각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사색적 태도를 통해서 화자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자 세 번째 여기 있는 이 시는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죠 붉은 흑가면 같다 라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강조합니다 붉은 흑가면 같다 뜨거운 불가마 하나씩 들어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대비구조도 나오는데 이 대비구조는 사람들의 외면과 내면을 대비시켜 놨어 여기서는 흑가면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불가마라고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뭐뭐인가보다 뭐뭐인가보다 추측 그 다음에 얼마나 뭐 하려는지 하고 의문 그래서 추측과 의문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다 정리가 됐나요 정리가 되겠지요 자 1번 가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 정답 바로 할게 나머지 다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야 가에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맞고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을 호명하는 호명하는 방식이 없어요 부른 적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2번에 나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억의 하늘은 디귿에 있는 땅 속에 영향을 주는 초월적 존재가 머무르는 자 영향을 주지 못해요 초월적 존재는 맞아 신이 있는데 땅 속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2번 니은은 기억으로부터 괴리되어 있는 공간 괴리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건데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굳이 괴리되어 있다 하면 그것은 디귿입니다 땅 속 디귿은 니은과 달리 인간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 확인 못한다니까 니은이 운명을 확인하는 공간이고 디귿은 안 돼요 리은은 디귿에서 화자가 만난 인간의 특성이 형상화된 곳 여기서 지금 리은은 몸속이냐 몸속에서 형상화됐지 뭐 때문에 불가마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4번 미음은 니은과 디귿을 포함하는 공간 여기서 미음은 밖인데 여기서 밖은 니은이지 디귿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3번 문제 이거 바로 답답게 나를 가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자는 것 정답은 4번인데 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는 사람들의 무표정한 겉모습에 대한 화자의 인상 아니지 겉모습에 대한 것은 흑가면 붉은 흑가면이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 불가마 하나씩 들어있는다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내면 그래서 연결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죠 자 이것으로 현대신을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